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현명한 자의 경멸을 받는다고도 했습니다. 우리 속담에는 맛없는 국이 뜨겁기만 하다,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사람답지 못한 자가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. 우 전 수석은 작년 재산 393억 원을 신고했습니다. 3년 내리 공무원 최고 재산가입니다. 부호의 사위입니다. 서울 법대를 다니던 20살 때 사법고시에 최연소 합격합니다. 옛날 말로 소년급제입니다. 일간지 한 법조 기자가 쓴 책을 보면 대학 때 별명이 깁스였답니다.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겠죠. 자기보다 늦게 검사가 된 대학 선배에게도 반말을 했답니다. 우 전 수석은 정윤의 문건 사건을 비선실세라는 본질 대신 문건 유출로 몰아 수습합니다. 이 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미르 재단을 수사하자 형 어디 아파?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. 이 감찰관에게 국기문란 누명을 씌워 사퇴시킨 과정. 정윤의 문건대와 아주 닮았습니다. 그가 영장심사 땐 청와대에선 대통령이 법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. 평생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못할 말입니다. 그런데도 이 말을 한 이유, 당연히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 이런 뜻이겠죠. 지시에 따랐을 뿐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.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은 신임과 권세를 몰아줬습니다. 직무유기와 직권남령은 워낙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. 외환위기 때 한번 보시죠.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, 무죄선거를 받았습니다. 일회재단 모금 때도 장세동 씨가 무죄 선고였습니다.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가 적용이 되려면 최순실의 국정농락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. 법원은 영장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. 최순실을 끝까지 모른다고 한 진술을 특검이 깨트리지 못한 겁니다. 그런데 민정수석의 중요한 임무가 바로 대통령의 주변 임무를 감시하는 겁니다.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창피해하거나 죄송한 기색 하나 없이 거듭 말합니다. 그가 법기술자여서 법망은 뚫었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오만에 대한 국민의 경멸을 결코 뚫진 못했을 겁니다. 앵커 칼로, 오만과 경멸이었습니다.